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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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우리 전에 했던 친구들이 이제 곧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저희도 왔습니다. 안녕! 완전 슬슬 들어오네요. 슬슬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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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우습! 환영! 환영!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네, 좋아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태프! 안녕하세요, 스태프입니다. 안녕!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테이가 만들어준 우리의 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어쨌든 이제 상 받은 다음에 우리가 앵콜무대 했잖아. 뭔가 그 기사를 뭐라 뭔가... 앵콜무대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목 다 나갔어. 큰일 났어. 진짜 앵콜무대가 제일 신나! 제일 신나! 제일 신나! 너무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다들 막 내려왔는데 땀 벌벌 흘리면서. 맞아, 스테이가 앞에 있었으면 진짜 재밌게. 근데 진짜 재밌겠다. 뭔가 하하 부분 진짜 강아지! 하하! 뭐 했을 것 같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너무 소중해요. 전화제 너무 좋아. 저희가 이제 백도어 때 1위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또 이렇게 1위를 만들어주셔서 이게 다 진짜 스테이가 진짜 열심히 우리 뒤에서 막 이렇게 해줄 덕분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약간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나 하고 막 약간 서로 축하도 하고 약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가까이 한번 볼까요? 아 좋아요. 여기 가세요. 뭐 사랑스러워. 자, 안녕. 안녕. 와우. I love you all. You guys did so well.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와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또 뭔가 무대를 오랜만에 하니까 물론 또 두 번째 잖아, 무대를 하는 거. 엠카. 엠카. 그치. 근데 또 그만큼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1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컴백을. 컴백을. 그치. 또 되게 뭔가 아직도 긴장하고 진짜 생각이 많았어. 그만큼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뜻이겠지. 진짜 뭔가 어 11개월 동안 우리가 갈고 낚은 것들을 이렇게 딱 열심히 들고 나왔는데 스테이한테 뭔가 진심으로 통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좋은 결과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고 응. 거기서 진짜 완주하는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멤버와 팀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쓴 것 같아. 보세요. 맞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진짜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그냥 말로 되게 많이 감사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약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잖아. 말로. 근데 뭔가 소감 멘트 했어도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약간 더 표현하고 싶은데 맞아.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또 다양한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고 또 투어할 기회가 생기면 또 투어하고 콘서트도 하고 우리 무대 앞에서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진짜 스테이한테 뭔가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Yeah! 근데 무대하는데 진짜 재밌었어. 응.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애들 의상도 다 약간 하늘하늘 청청청 되게 눈도 되게 행복했고 예뻤어. 진짜 잘 어울려. 다들 멋있었어. 되게 좋은 날. 아하. 너무 좋았어. 자. 돌려주세요. Yeah, yeah. 가자! 어려워! 어, 나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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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죠. 네. 어. 우선은 정말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1위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어. 정말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1위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뒤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막 우리 행복하게 해주려고 스테이들이 노력해 주는 게 너무너무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컴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용복이가 말했던 것처럼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1위 하고 1위 앵콜하고 하니까 뭔가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더 정말 더 더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무대 만들고 더 멋진 앨범 만들고 더 멋진 뮤직비디오 찍고 이렇게 해서 뭔가 스테이가 우리를 뭔가 더 좋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앞으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스테이의 이런 사랑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뭔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스테이가 이 무대를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내 가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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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앞에 애들이 너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진짜 아까 필릭스가 말한 것처럼 표현을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충분합니다 형의 마음이 다 전달이 됐으면 나으로 된 거예요 그치? 당연하죠 전달이 됐겠지? 당연하죠 내가 나의 좀 그 패치 좀 덜 된 한국어로 전달 됐겠지? 전달이 됐을 거야 그럼요 근데 오늘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고 어제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일도 너무너무 고마할 것 같아서 정말 항상 매일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가 곁에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약간 뭐라 알지? 되게 되게 안전한 곳 되게 안전한 곳 네 안전한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펠릭스는 영어로 다 얘기했다고 했지만 제가 글쎄게 말할 수 있는 건... I don't know I just... I just want to say thanks thank you... um... for... you know, what you guys have given us yesterday thank you for today as well and um... yeah I mean it's all thanks to you guys we can... you know keep... you know improving keep... you know growing and keep... you know going up and... it's all because of you guys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hat's all I can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mean it might... you guys might get sick of it but um... that... that is what I want to say that is what my body is telling me to say that's what my... you know my... my heart is telling... me to tell you guys thank you it might be a simple word but it has a lot of meanings right? so... thank you for existing in order for us to exist as well s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yeah oh I'm going to say something oh right did you eat dinner? it was a beautiful English what? it was a beautiful English it was a beautiful English it was a beautiful English yeah well thank you it was a great English because it was my English teacher yeah so... I'm still not a little bit I don't know if you're here I can't do this yeah I can't do this English it's just us so... anyway 어쨌든 우리 스테이도 오늘 하루 또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나름 또 각자 뭔가 그런 하루를 보냈을 거 같은데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했고 스테이도 진짜 기분 좋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푹 쉬고 매일도 또 봬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땡큐 Stock food 알겠지 안녕 잘 안녕 안녕 Cro promet醒